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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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거할지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 하아 무슨 욕을 하는거야 둘 쟤댓 많이 쳐졌다 경신, 경신 나눠먹었으면 쟤댓다 저거 내가 보기에는 쟤댓다 씨 쟤댓다 씨 쟤댓다 씨 쟤댓다 씨 병신같은 년 아 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쟤댓 벤 없고요 어 벤 있었네 초반에 어디갔지 돌아왔는데 왔네 왔어 왔어 쟤댓다 씨 저게 맞네 아 아 나 이런게 존나 지러 딜교충 좀 사리지 지랄하네 뭐하냐 연탈아 연탈아 솔킬 뭐하냐 연탈아 연탈아 연탈 뭐야 튕겼어 연탈이도 연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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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탈아 운소리야 이거 손보기 소리야 손보기 소리 은툴아 튕겼어 튕겼어 튕겼는데 튕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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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튜브 너무 많은데 이거 요즘 많이 안좋은데 경주 죽었다 뭐야 여보세요 아 형님 부산이 이상해 부산이 뭐해 씨발레나 웃지말고 이 씨발레나 미쳤냐 진짜 아 진짜 렉걸려서 흠켰어요 흠켰어요 아 씨 뭐해 빤 안들어오고 들어가고있어 미칫새끼네 이거 아 이거 진짜 부산이 이상해 부산이 아 미칫 아 미칫 아 미칫새끼들 존나 많네 진짜 아 아 아 놀리겠네 이거 에 미드에서 그냥 튕긴거냐 에 아 씨 아 씨발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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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셰프 다섯개지 너 그거 씨발 내가 보니 너 지금 내가 2리지 포니아도 게임하기 힘들어 이제는 미드는 마포니로 셰프가 찍이자 우리는 쇼가지마 미치 소란이냐 개가냐 죠저 잠밤이냐 지금 어 깜짝이야 씨발 터져라 이제 씨발 다른 라인 다 터져 지금 아 니다리 창 존나 던지네 우리팬 니다리 우리팬인줄 알았네 다이브다운인데 왜 다이브다운다 이거해 아 뭐야 아 우리팬 하는게 없어 이새끼들이 이새끼들 야야 도발 시바 그따고 걸고 맞지마 이새끼야 X갔네 진짜 아아 진짜 X 됐네 이거 야 저 블레드 어떻게 막을래 저거 아 뭐해 야 하아 나 게임 미치겠네 이거 게임에 하우 애를 왜케 아 뭐해 아 이거 진짜 버그같아요 뭐가 아 진짜 아까 쓰레쉬랑 똑같네 뭐가 이거 진짜 드랍팩인가 아 진짜로 뻥 안치고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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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로 아 나 돌아버리겠네 아 c 아 돌겠네 이거 아 아 아 12개냐? UCS? 아.. ㅅㅂ.. 레탈 나간다 아.. 레탈 나간다 아.. 아.. 못잡을 것 같은데 이거 스카이프로 뭘 렉을 걸리게 애들 그냥.. ㅅㅂ.. 장난 너 틀어놓은거지? 어? 연탈아 네네.. 틀어놓은거지? 아.. 진짜 아니에요.. 맹세압으로 어? 꿀잼이냐? 아.. 아니라니깐요 뭘 아냐.. ㅅㅂ.. 티나는데 어? 병신새끼야.. 웃지말고 병신새끼야 어? 아.. 아.. 겁나 짜증나네.. 어.. ㅅㅂ.. 아.. 적당해야될거 아니야 이 병신새끼야 아.. 진짜 아니에요.. 불안하지말고 이.... ㅅㅂ야라 니.. 개새끼야.. 어? 니가.. 이거 대처하는거 지금 보니까.. 개새끼야.. 오이 맞구만 어? 니가 진짜 아니었어 봐라 이 개새끼야 노발되봐라 하면 진짜 아니라고 하지 어? 아 이거 오늘 몇번째인 줄 아냐 이거.. 얘들? 어? 뭐하냐? 아 몇번짜데 지금 뭐하냐? 아 니가 재미를 위해서 분위기 좀 봐서야 될거 아니냐 진짜 아니라니깐요 진짜 아니야? 이제 확실해? 아 예 아 나 존나 빡치네 이거 약간 웃으면서 막 쿡쿡 벌렁거리면서 하는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제가 올린건데 어떻게 제가 막 웃으면서 점수를 떨궈요 어 약간 웃으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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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오늘 애들 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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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안 맞겠습니까? 솔직히 여러분들 아 솔직히 적당히 해야지 말도 안되는 렉때문에 다 튕긴데 애들이 준줄이 지랄하고 있네 말도 안되는 뭐 스카이프로 렉을 걸리게 죽어버렸네 하아 이 쪽이야 이 쪽이야 아 내가 용서했다 하아 하아 아 아 재정양이 사야했다 하아 하아 흐으으으으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솔레감 애들 또 존나 던지고 시발 이거 갈충진될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이거 미치네 오제부터 아